I'm not sure how you did, but I'm impressed. 한국은 옛날이지, 그렇지. I'm not sure는 현재지, but I'm impressed는 현재지. 보다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제를 맞춰가지고 I was impressed 해주는게 그게 맞긴 맞아. 근데 시착화를 별로 두지 않거나, 그 다음에 고르는 것들을 대충 무시하고, 그러니까 시간 관계 크지 않은 경우는 was, am 상관없이 막 쓰기도 해. 무엇보다 굳이 논리적으로 조금 어거지를 부리자면은, 그 사람이 한 거는 네가 한 거는 과거지만은 현재도 그 감동이 남아있으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I'm impressed 되겠지. 물론 그거를 보다 이제 그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I've been impressed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할 수 있는데, 보통 감정은 일단 현재 기준에 맞춰가지고 I'm impressed 한단 말이야. 왜냐면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뭐,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I'm impressed 할 수 있다 라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무법적으로 논리적으로 틀린 건 아니야. 그러면 문제는 이제 답변인데, so am I? 라고 한 거는, 그건 그럴 수 밖에 없지. 왜 앞에 사람이 I'm impressed 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랑 난 똑같이 가야지. 어, 그게 맞전구로 치는데, so was I? 라고 하면은 안 맞게 되지. 어, 그래서 so am I는 반드시 앞사람의 시제와 그 다음에 비동사, 어, 혹은 본동사, 그 인칭, 요게 그대로 인치를 해야 된다. 왜 이러지? 그러지깐. 하아 I'm chill and take you dinner tonight. 하아 I'm chill and take you dinner tonight. 하아 I'm chill and take you dinner tonight. 하아 why don't you let me take you to dinner tonight. 게드레이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당한 경향을 못 사용하자. 너바뀐 많이 провод할때 preciso 점점 더 굳이 먹었을때까지. 당한 경향을 못 배워주시길 바랍니다. 당한 경향을 같이 가지고 되죠. 게드레이는 남자는ronics i'd love to, i'd love to, but i can't. 게드레이는 남자는? 게드레이를 못하잖아. 음, 근데 게드레이가 먹었다는 걸 말해요. 오오! 이걸 처리해야 될 것 같아 I take care of them 그걸 내가 돌봐주겠다는 말이 어떻게 실제에서는 그걸 내가 처리하겠다 굿굿 아주 잘하고 있고 그럼 해보고 있니? 한 번쯤 녹음해가지고 들어보고 있어. 하여튼 녹음을 좀 붙이는 건 아닌데, 한 번 더 조금씩. 그러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 포커스가 메인이 리스닝이긴 한데, 영어 파트는 스피킹 조금씩 곁들여서 연습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 한 번 녹음해 보면서 자부심을 가져. 내가 이 정도로 잘하는구나. 나의 영어 대사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뭐 보이스 액터뿐만 아니라 그냥 리얼 액터 해도 되겠구나. 아, 쏘리. 액트리스. 이제 액트리스. 보이스 액트리스. 리얼 액트리스. 되겠구나. 스스로의 실력에 자부심을 갖고 즐기고 느껴봐. 그러나, 이게 뭘 해야 하는지 안 가르쳐줬다. 이 뜻이에요. 아, 뭘 해야 하는지 안 가르쳐준다. 뭐, 뭘 해야 하는지 안 가르쳐준다. 뭐, 뭘 해야 하는지 안 가르쳐준다. 이 뜻이에요. 뭐에 관하여 되어줘야 할 것인지, supposed 는 가정의 추정이잖아. 뭐에 관해서 되어줘야 하는지 안 말해줬다. It's supposed to rain. It's supposed to rain. rain이 본동사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잘하네. 그 타일러 그거 있잖아요. 아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장단점이 있더라고. 아 진짜요? 그 답을 좀 유지하나요? 아니 그 타일러 그거 하는거 정말 좋은데, 내가 볼때는 초급한테 필요한건 아니야. 그 애니메이션을 찾아봤거든요. 엄청 말도 빠르고 표현도 진짜 현지에서 살면서 쓰는 표현도 있더라구요. 그거는 타일러 그거는 극찬하고 나도 배울 점이 많은데, 그거는 중급 이상의 앞에 이미 기본적이고 frequent expressions들을 다 뗀 사람이 해야지. 그 다음에 발음교정이나 accent 이런 부분은 원래 없고, 그거는. 그 중급 이상 나간 분들이 현지화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지, 처음에 하는 사람이 그 표현도 필요하냐?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 왜냐면 실제 초보나 중급자가 막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야. 쉬운 부분도 안 돼가지고 간단한 거, 뭐 아트거 뭐 이런 말도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 타일러 선생님은 그거는 그런 부분은 해결해줄 수는 없어. 그래서 어제 생각나서 애니메이션만 찾아봤거든요. 응. 그래서 들어봤는데, 그래도 좀 할만한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뭐 일본어처럼 그냥 심심하게 보려고. 그래 세련이 같은 경우는 난 충분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초급적이 간단한 회화들이 되는 사람의 경우는 그걸로 이제 현지화 과정이 필요하고, 선생님도 보고 많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그러나 그걸로 영어부를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은 나라면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 그렇게 권하고 싶지도 않고. 아예 이제 영어 그냥 뭐 간단한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시원영어 컨셉이 제일 낫지. 그냥 뭐 일단 발음교정 이라는 것도 조금 제껴두고, 이렇게 말 만들면은 아 되는구나. 완전 기초한테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금 진짜 조금 더 초급 말을 조금 더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발음교정하고 그 악센트 인토네이션 잡는 거를 띄고 가야지. 타일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철저히 현지화된 영어 표현들. 그리고 한국인이 모를 법한 것들. 어.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프리퀸트 익스프레션이라고 보기는 힘들어. 그 유튜브에도 원어민 질문이 왔잖아요. 근데 제 애기가 많은 건 한국인에다가 많은 표현을 모아놓은 영상인데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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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아는 표현. 그래가지고 어디까지나 표현들을 배우는 거는 좋은데 급한 거는 뭐가 프리퀸트 익스프레션이고 어. 뭐가 제일 급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지 그 그 심지어 미국 영어라고 배우는데 내가 그 얘기했잖아. 어. 어. 뭐. 이제 영어 익스프레션들을 이렇게 몇 번 해봤는데 어떤 거는 호주 뉴질랜드 이쪽 사람들은 어. What the hell I'm talking about. 못 알았던데. 어. 그래가지고 그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어. 그런 표현들을 공부하는 거는 쉬운 표현들을 공부가 끝난 사람들이 할 일이지 그런 것들을 또 미국 표현들 영국에서 뭐 이런 다른 사람들 쓰면 그게 일상적인 영어가 아닌 것들도 적잖니다. 그렇지. 미국만 쓰는 그런 표현들도 많이 있다. 그렇지. 미국만 쓰는 그런 표현들도 많이 있다. 어. 일단 급한 불을 끄고 그런 것도 선생님도 현지화 영어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개인 취급한 건 아니고 표준 공통 영어를 먼저 쌓고 어. 좀 어려운 표현들 잘 안 쓰는 표현들 교과서에 없는 표현들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응.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же 8 6 6 7 5